오오오오오 이야 이 땐에 이 땐에 구독자이네 자 우리 먼저 카드 먼저 감상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되게 아름다우셨고요 그럼 여기까지 들을게요 되게 센티미야 아 되게 시원하다 근데 그 안에 엄청 뜨거운 게 있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 저는 그래서 와 진짜 보는 내내 너무 즐거운 무대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야 지금까지 제이섹씨의 감상평 중에 손짓이... 아니 잠깐만 제일 기술한 감상평 제일 깜짝 느껴졌어요 지금 근데 이 변심은 숨길 수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제가 선택이라는 노래를 몰랐더라면 프로미스 나인의 신곡이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들의 것으로 잘 승화시킨 것으로 보였어요 그러네요 최고 칭찬이죠 그렇죠 이무진씨의 감상평이 이어질수록 뭐 언젠간 이쪽에 와서 앉겠다라는 생각이 점점 듭니다 여기서 이찬원씨의 감상평 한 번 드릴게요 이찬원씨의 감상평 이찬원씨의 감상평 솔직하게 비주얼이라면 비주얼 안무라면 안무 가창력은 가창력 모든 것을 갖추고 야 위험한데요 위험하네요 이거 주시나요? 뭐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직 뭐 아 아 감사합니다.